오늘 소개할 책은 꿈을 이루게 하는 삶의 공식 슈퍼어게인 최원교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쓰기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광사되기를 안내하는 백설아이프 디자이너시구요. 59년생이세요. 지금 2022년이니까 63살이시죠. 저랑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그래서 책을 선물 받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작가의 책을 보면 남의 얘기 어디서 베낀 얘기들이 좀 많은데 저는 최원교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분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그대로 옮겼고 배운대로 또 엄청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독서에서 시킨 대로 책에서 시킨 대로 실천하셔서 책에서 시킨 대로 실천하셔서 많은 분들을 변화시킨 분이세요. 그래서 더 이 책의 믿음이 갑니다. 프로로그를 읽어드릴게요. 성공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면 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간에 제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집게를 집고 당신은 행복한가요? 꿈꾸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행복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이 즐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은 당연히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거지요. 꿈꾸는 삶을 살게 하는 자유로운 영혼 산다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7살부터 좋아하는 일을 했고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동네 간장장사가 오면 신나는 장구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기발한 홍보 전략이지요. 멀리서 장구 소리가 나면 엄마한테 한복을 꺼내달라고 졸랐습니다. 부랴부랴 옷을 입고 동네 큰 마당에서 한바탕 춤을 추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예고 없이 실행된 학교 평준화 정책에 실망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풍지인 동그룹으로 자주 놀아갔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운 좋게 피아노도 없는 가정에서 음악대학교 성악과를 가게 됐고 그 덕에 40명의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예비의사를 만나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음악 대신 돈을 버는 일을 택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기특했는지 운이 좋은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호텔 유니폼을 움직이는 인테리어로 재인식시켰습니다. 전국 호텔 유니폼의 고급화를 실행하여 큰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88올림픽 때 인터콘티넨탈 호텔, 스위스 그랜드 호텔, 리베라 호텔의 그랜드 오픈을 도맡아 성공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한 저는 좋아했던 시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성선 시인의 산시를 만났습니다. 산시가 너무 좋아서 지인에게 선물하기 시작했고 아예 산시를 출판한 시와 시약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펴내고 싶은 책은 가리지 않고 신나게 출판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어른을 위한 생각하는 크레파스 그림책 100권도 겁없이 펴냈습니다. 22년 동안 350여 권의 종합 출판사 발행인으로 행복과 고통의 조화 속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렵게 만들어낸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내용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위기는 파도처럼 밀려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간 재해 건강 재해 자연 재해 계속되는 삼재를 겪으며 온갖 고초에 시달렸습니다. 위기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봤습니다.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3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꼼짝 달색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에 맡겼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다시 일어서는 힘으로 돌렸습니다. 오로지 다시 시작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면 이따가 책 중간중간에도 소개하겠는데요. 잘 나가다가 송사에 겪으면서 수십억의 빚을 지게 돼요. 재판은 이겼어요. 다 무고 승소를 했는데 민사 형사 다 흥소했는데 결국 변호사비니 뭐니 그동안 일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너진 거죠. 거기에 코로나 터지고 여러가지 악재 터지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색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다행히 또 잘 돼서 지금은 다시 성공하신 분입니다. 정말 롤로코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탄 분이고 그때마다 믿음을 갖고 또 귀인들이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63년 동안 노력해서 이눈탑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뚝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인생 우등생이었지만 인생 우등생이었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더 크게 세우겠다고 결심하고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반드시 더 크게 일어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찾고 앞만 보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 수밖에 없다고 결단하니 살길만 보였습니다. 견뎌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될 때까지 하겠다고 수없이 결단했습니다. 힘든 매 순간 결단했습니다. 오늘도 결단한 그 첫날입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픔을 넘어서 더 높은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행복한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같이 뛰는 것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 나옵니다. 그 위기를 넘어서 더욱더 행복한 사람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입니다.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길이 올랐습니다. 제 경험을 많은 분께 나누고 함께 실행하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니 어떤 격과도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꿈과 큰 희망이 되길 간절히 마음 내며 글을 시작합니다. 백대와 백전의 백세 인생 오픈 채팅방에서 백세까지 돈 쓰는 책색의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사 되기를 안내하는 백세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교입니다. 바람과 구름 나무와 숲 우리와 함께하는 생물과 무생물 모두 공간과 시공간까지 그 모든 것을 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와는 무관한 일이니 마음 편히 읽으시고 삶의 공식으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참 좋겠습니다. 2022년 6월 아프정에서 최원교 파트 1 위기 그리고 결단 신념 조율 공식 명상 이렇게 나눠놨고요. 각 파트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위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부분입니다. 아픔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시 한 편을 상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경영이 어렵다 해서 도와준 전문 출판사를 1995년에 아예 인수하게 됐습니다. 돕고 있는 시문학 출판사가 문을 닫으면 우리나라 시문학아 끝나는 줄 알고 덜컥 반응인이 된 것입니다. 출판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었지만 출판사는 세상 물적 모르는 저에게 어려움이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책을 펴내면 펴낼수록 곧감 빼넣듯이 통장의 잔액이 줄었습니다. 책을 출간할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목돈을 드리고 폰돈으로 받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발행이 됐습니다. 시작하면 꼭 잘해야 하는 성격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운영했습니다. 출판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어서인지 새로운 시각으로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 순위에 올랐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국물 이야기도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정령인간 어머니 당신의 희망입니다. 소주 한잔합시다 등 많은 베스트가 나왔지만 잠시 일본 베스트 순위에서 곧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전체 베스트셀러가 나왔습니다. 전체 베스트 2위 전 서점에 진열되고 전국이 떠드석했습니다. 6개월 동안 12만부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출판 14년차였습니다. 고생 끝에 빛을 본다고 마냥 행복했던 그날 작가로부터 내용증명이라는 우편물을 받게 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350여 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작가와 한 번도 어긋난 일이 없었습니다. 작가가 내용증명이다니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원하는 대로 6개월 만에 출판 계약을 해제해줬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민사와 형사소송장이 각각 두 건씩 날아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시작된 일로 6년 동안 민사 5건 형사 3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결국 무혐의 무죄로 바로잡았지만 이미 출판사는 휴업상태이고 집과 병원을 모두 팔아 정리하고도 빚더미에 앉아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료에 집중하여 바로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잃었어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판결 하나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세계 첫 번째 파도 6년간의 인간 재해였습니다. 아내가 잘못될까 봐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말은 못하고 노심초사 했나 봅니다. 노명을 벗고 송사가 끝나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던 남편이 위암 이기진다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치매명의 치매명의로 40년간 110만 건 진로를 임상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며 전문의로 한의사가 된 대한민국 1호입니다. 청천병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술한 지 5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건강해졌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건강을 찾은 일은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 건강재해입니다. 인간재해도 건강재해도 지켜내고 넘어섰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이겨냈으니 생업에 집중하며 주어진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비드 19가 시작됐습니다. 전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비상세트로 비대면 시대라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6개월 프로그램으로 치료중이던 많은 환자의 진로가 중단되었습니다. 환불 요청이 한꺼번에 쇄도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몰아서 닥친 일로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내 가족에게 함께 죽자고 했습니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잠들었고 울면서 잠을 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도 자연재해가 시작됐습니다. 위기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주의 조언을 들었다. 희망을 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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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에서 잘 되셨어요. 돈은 들어온 줄만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된 이야기 위기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만난 이야기들이 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트 2 결단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모두 잃고 나니 정신이 버쩍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노숙자의 운명은 따로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노숙자의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집도 당연히 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저녁식사는 당연한 일이고 밤이 오면 잘 수 있을 것도 당연히 여겼습니다. 삼재파도가 닥치고 삼재파도가 아까 말씀드린 인재 그 다음에 건강재해 그리고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죠. 힘든 상황이 되고서야 일상에서 무심코 해왔던 작은 일은 일상에서 무심코 해왔던 크고 작은 일의 가치를 하나하나 뒤집어 보게 됐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에 대하여 새삼 감사함이 늦췄습니다. 밤새부 일하지 않고 누워 잘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온몸이 전율하는 감사함을 통감했습니다.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누렸던 일상들이 모두 일어나 자신들의 가치에 대하여 일일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절규는 절규였습니다. 온라인 세상으로 이주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 완벽해지자. 안에서 일어나는 외침은 눈을 뜨면서 시작하여 눈을 감을 때까지 실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뚜껑 따는 일조차도 남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실행하자. 뭐든지 그리고 될 때까지 하자. 블로그를 할 줄 몰라도 무조건 시작하자. 그리고 배우면서 보완하고 또 수정하자. 그래서 완벽해지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될 때까지 하자.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외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가르칠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경험이 돈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경험으로 얻은 것을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될 때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결단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85페이지 방법 저런 방법 모두 해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또 하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공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맑고 가벼워 하는데 가슴에 큰 돌이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면 걱정과 고민의 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무거워져 있는 마음을 지켜봤습니다. 미야케 히로이키의 매일 아침 1분으로 부자되기 연습을 읽으며 하나씩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따라하며 블로그에 포스팅했습니다. 무겁고 힘든 자리에 새로운 방식의 아침을 채워나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더 크게 성장해야 했습니다.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조차 귀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모든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성공하는 길로만 가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24시간 온전히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일과는 모두 선택입니다. 일어날 것인가 더 잘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우유를 먹을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TV를 볼 것인가 자기개발서를 잡을 것인가 소설 한 편을 읽을 것인가 커피를 마실 것인가 주스를 마실 것인가 하루에 하는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선택의 현속입니다. 매순간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모르고 지나갔던 일에 대한 점검은 아프지만 꼭 거쳐야 했습니다. 60대에 겪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70대에 파도를 겪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겸손해야 했습니다.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고요해야 했습니다. 후덕하고 느긋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무언가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무엇인가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꽉 차올랐습니다. 결단해야 했습니다. 신념 파트입니다. 신념은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입니다. 이 중에서 답을 만날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우울하거나 답답한 마음에 지지 말아요. 답을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몸이 무겁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 어두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 다고 합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게 되지요? 해결하기 위험입니다. 답을 만날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답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번 적용했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뼛속 깊이 새겨둬야 할 삶의 법칙입니다. 함께 함께 공부하고 백친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여자분으로 파견직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친은 백세친구 이야기 백세친구 백친 성실하고 마음이 예쁜 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나 꿋꿋하게 견뎌내고 13년 동안 대기업 콜센터장으로 근무한 전문가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로 젊은 나이의 센터장이 됐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아랫사람의 큰 실수로 하루아침에 평직원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도 멀어졌습니다. 다른 길을 찾기 위해 가까운 지인의 권위로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전부 잃었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성실하게 실력을 쌓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작가가 되었습니다.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른 기억과가 되기 위한 어려운 과정도 참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일했던 콜센터장 시절에 찬란했던 자신도 되찾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보람되게 일했던 콜센터장 시절에 찬란했던 자신도 찾았습니다. 이름도 개명하고 새 삶을 살겠다고 결단되었습니다. 트라우마였던 콜센터장의 역할을 뛰어넘어 코니아카데미 대표가 되었습니다. 1인 기업가를 위한 콜센터 교육회사를 설립해 준비를 1인 기업가 1인 기업가를 1인 기업가를 위한 콜센터 교육회사를 설립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개월 후에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전 같으면 또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서 돕는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지요. 준비가 거의 다 되었으니 박차를 가해준 거예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쓰던 책도 더 속도를 내며 1인 기업가로 출발하라는 축하신호로 받아들이니 감사함으로 꽉 찹니다.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더 큰 성장을 응원합니다. 항상 지지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해야 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갑자기 퇴직통보를 받았을 때 실망하는 사람과 성장의 기회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또한 코로나로 세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왔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답은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크게 일어날 기회라고 믿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옳은 답을 만날 때까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는 보석입니다. 하루에 세 번 외치고 시작합니다. 스승님이 계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회사 세 곳을 국가에 맡기고 난치코 죄송한 마음에 한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일어서서 은혜를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른께서는 20년 가까이 모시고 의논하는 스승님이 계시는데 전화로 인사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통화가 통화가 오픈됐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더 도와주고 더 응원해 주십시다. 올 9월이면 명예회 역합니다. 운이 나빠서 그래요. 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이 매어 목이 만한 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만나 뵙지도 못한 분께 매일 아침 행운의 응원 카드 뉴스를 받았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여러 장 또는 한 장의 카드가 문자로 왔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무조건 격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랑의 응원을 받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언날의 전화입니다. 아니 내 꿈에 당신이 보석이더라고 이젠 아침받아 나는 보석이다 나는 보석이다 나는 보석이다 이렇게 세 번 외치고 시작하세요. 자신있게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란듯이 다 펼쳐보시고요. 오늘 아침도 명상 시작하기 전 나는 보석이다 나는 보석이다 나는 보석이다 세 번 외쳤습니다.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적절한 때마다 여러 스승님께서 이끌어주시니 삶이 참으로 달고 감사합니다. 이끄는 수업마다 모두에게 나는 보석이다 를 외치도록 권합니다. 우리 모두 보석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컬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컬러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크게 열린창 한옥마루에 거꾸로 누워 하늘의 색을 배웠습니다. 흰구름이 뭉실뭉실 떠가는 것을 보며 바람과 구름의 색을 배웠습니다. 마당에 있는 라일락 향기를 맡으며 보랏빛 향기도 배웠습니다. 27살 광화문에 있는 큰 보험 회사의 사명을 바꾸는 프로젝트에서 전사 직원의 새 유니폼 디자인을 맡게 됐습니다. 그 당시 청바지에 빨간 발판 티가 저의 유니폼 이었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전재란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유니폼을 제작 납품하는 업체가 되었고 전국에 새로 오픈하는 호텔을 모두 뛰어 다녔습니다. 아니 날아 다녔습니다. 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호텔에 프론트 직원 유니폼을 납품하자 세계 보험상까지 받으신 금융회사 회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새 유니폼이 마음에 드신 것입니다. 광화문의 근산 빌딩 3층에서 회장님을 뵌 첫날의 까만 코트를 입은 체격이 작은 회장님께서 멀리 서 계셨습니다. 떨리기도 했지만 눈부신 광채에 차마 똑바로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흰색 모발에 검은 우울 목도리로도 충분히 제 머리가 쭈뱉했고 매서운 눈빛에 초긴장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고요했는지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사장이요?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불타는 빨갱이를 아시오? 불타는 빨갱이를 찾아오시오. 불타는 빨갱이? 그게 뭐지? 하는 동안 제 입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27살에 그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 주문이라니 떨리지만 저로의 기회였기에 무조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비번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든 불타는 빨갱이를 찾아내야 할텐데 걸으며 생각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엄마가 다니시는 동승동 큰절 앞에 서있었습니다. 밖에 차를 대고 내려드리기만 했던 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들어가 관불심의 딸이라고 말하며 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배를 올리고 처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독대를 정한 부처님 불타는 빨갱이를 알려주세요. 성공해야 하는 일색일대의 찬스거든요. 두 시간이 지났을까요? 법당 안이 어두워져서야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끙끙거리며 궁리를 해봤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회는 맞는데 답을 구할 수 없으니 소용없는 일이지요. 오히려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벌떡 일어나면서 생각났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시장 문이 열리지 않는 새벽 이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영업부장에게 청계천 광장시장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광장시장과 청계천 동대문 종합시장을 한 곳도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모든 빨간색 원단을 한 마시 끊었습니다. 여름 겨울 원단 가리지 않고 빨강 비슷한 색은 모두 샀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 원단과 상관없이 빨간색은 약 20가지 반복 또 반복 되어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아 염색 스펙트럼이 여기까지 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와 같이 언역한 직원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재봉기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각을 세워서 군대 입을 접듯이 사온 원단 전부를 네모로 잘게서 세우라고 했습니다. 빨강 빌딩이 두 채 세워졌습니다. 다음날 부장 두 사람에게 각각 한 채씩 조심스레 들려 회장님 방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신 회장님께서 잠시 표정을 정리하시더니 큰소리로 야단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하 이 사람 먹이나 이게 빨갱이야? 참나 나한테 한참 배워야겠구만 넓은 사무실에서 여기저기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새롭게 건설 중인 강남 빌딩에 하얗고 작은 모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순식간에 하얀색과 여러 빨간색이 어우러져 미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크게 던지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중에 하게 된 일이지만 그때 빌딩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건물 반 넓이의 큰 영업장이 있었습니다. 그곳 전면에 많은 여직원이 나란히 앉아서 고객 응대를 하였기에 그 광경을 상상하며 빨갱이를 던진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은 다크그레이 또 다크블루 여러가지 색상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영광이었고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나한테 한번 들어올 때마다 백만원씩 내야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천만원도 적죠. 그렇게 시작된 컬러공부는 전국의 호텔 유니폼 업계에서 최고 매출 일으키는 강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88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삼성동의 인터컨트 호텔 홍운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 그리고 리베라 호텔의 그랜드 오픈 유니폼 제작을 혼자 해내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17년간 단독으로 보험회사 그룹 전사의 유니폼을 납품하는 업체로 회장님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수업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순간에 세상 밖의 빛이 환하게 보이게 시작했습니다. 강점 5를 만나고 세상이 밝게 보일 때 울산 크나기 휴먼 컬러 대표를 만나게 됐습니다. 부족한 컬러 공부에 목말라 있으니 우주에서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줌 세상에서 큰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은 본질 컬러가 턱화지 에요 아이고 무시워라 뭔지도 모르고 신이 났습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블루 마젠타 턱화이지 등등 룰루랄라 신바람 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표현하는 컬러 테스트 컬러는 나를 몽땅 그대로 읽어내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컬러 해석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는 백친들을 디자인합니다. 너무 재밌고 정확하게 분석해 주니 모두 행복해합니다. 책 표지에도 작가와 맞는 컬러를 썩여주기도 하고 의상 컬러 성향도 제시해 줍니다. 운명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래 컬러도 알려줍니다. 컬러 브랜딩에 대하여 더 깊이 배우고 컬러를 가르치는 리더도 많이 탄생시키는 야무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칼라라고 하지 말고 컬러라고 하랍니다. 유쾌한 컬러 선생님 만세 파트 4 조율 조율은 이룬 것을 지켜줍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지속적인 변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조율입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자신을 만나 세계를 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변화해야 하는 자신의 신념을 점검합니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율을 합니다. 설사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율은 꼭 필요합니다. 조율은 원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유일합니다. 변화시켜야 하는 행동은 아주 지독한 고통과 새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큰 즐거움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쓴맛을 보면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뜨거운 것에 대한 주의교육을 합니다. 아이가 물 끓는 전기주전자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엄마는 아이 손목을 잡고 앗 뜨거워 앗 뜨거워 하며 뜨거운 곳으로 끌고 갑니다. 급기야는 뜨거운 온도를 느끼고 아이는 그 곁을 가지 않습니다. 겁이 많고 순한 아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세거나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엄마 몰래 손을 대고 맙니다. 집이 떠나갈 듯 울어대며 다시는 그 곁에 가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것입니다. 이 경우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게 미리 뜨거운 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아무리 잘 맞춰놔도 피아노를 아무리 잘 맞춰놔도 비가 오고 습해지면서 사용하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율했던 음이 변하여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일정 기간에 반복해서 조율해야 바른 음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행동습관도 똑같습니다. 조율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꼭 바꾸고 싶다면 고통스러운 방법을 피하고 즐겁고 행복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조율했을 때 가장 행복한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조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털커덩 절배 끝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조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늘 돈은 열심히만 하면 들어온다고 생각했다고 했지요. 늘 돈은 열심히만 하면 들어온다고 생각했다고 했지요. 최선을 다해 집중한 것은 모두 이루었기 때문에 더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유지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신념이었습니다. 결혼에서도 성악을 포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피아노 교실도 그만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성복도 유니폼 회사도 문 닫지 말아야 했습니다. 출판사를 인수하고 발행인이 되기 전에 다른 큰 출판사의 마케팅 직원으로 인턴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내기보다는 많은 독자들이 원하는 책을 편하여 했습니다. 하루에 300명이 넘게 오는 병원이라도 쉬지 않고 성장시켜야 했습니다. 입시 제도를 견딜 수 없었어도 아이들은 부모품에서 키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믿는 지인이 추천하는 작가도 평판이나 자격을 조심스레 점검해야 했습니다. 바빠도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했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큰 위기에도 끄떡하지 않는 단단한 채비를 해놔야 했습니다. 아프고 나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지나간 정거장입니다. 성공하고 이룬 것을 항상 조율하여 지켜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을 다시 찾아세우면 되는 일입니다. 얻은 것이 많고 삶의 공식을 스스로 찾았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연과 우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상상하고 믿으면 그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세 배로 늘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율은 꿈을 지켜주는 보살품의 마음입니다. 파트 5 공식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공식을 적용해 보세요. 202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항의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오는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았습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크고 작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됐고 변화되었습니다. 덕분에 강제로 성장하게 됐던 거죠. 만족하며 살았던 때에는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삶에 성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보 했습니다. 제자리 걸음은 퇴보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충분히 좋았던 그 시간이 안으로는 후퇴였습니다. 안정된 행복은 위기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큰 부자들은 부자임에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한다고 하지요. 멈추지 않는 도전 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멈춤은 퇴보입니다. 만족은 도퇴를 만들어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부딪힘은 만만치 않습니다. 육아부터 교육까지 가정도 작은 사회나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일어납니다. 가족의 부료포함은 성장통으로 기꺼이 발전하기 위한 재료를 여겼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정에 조화로운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응원과 신뢰가 있으면 완벽한 조화입니다. 만일 가정에 침묵이 있어 그것이 외면이나 체념에서 오는 것이라면 최악의 불행입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이오온 큰 파도는 인생 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크게 성장했습니다. 삶의 이치를 깨달았으며 가정에 혁신도 있었습니다. 사업 전반에 청소가 되었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총결산도 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여 크게 생각하게 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픔보다는 오히려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견뎌내는 힘을 넘어서 창조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배움과 교육으로도 해낼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는 것이라지요. 마음 선택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실은 충분히 지옥이지만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지옥이고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천국입니다. 저는 항상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최원교님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나를 무조건 지지하는 우주 명상의 답입니다. 이 뒷부분이 참 좋아요.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저는 이 책 사서 보실 거니까 에필로그를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매일 죽고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듣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린 분이 계십니다. 2021년 2월 10일 처음 만났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1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고 보낸 인사 문자의 날짜는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아침 7시 52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전 6시 하루도 빠짐없이 복되고 희망찬 카드 뉴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고 힘찬 분으로 늘 곁에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음뿐이지 감사함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꼭 자리를 만든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평소 스승님의 사랑을 받던 이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이그동성으로 황망하기가 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호모한 작별을 호공에 던질 뿐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어른이 안 계시면 곤란해요. 큰 산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지요? 그날의 감사함은 그날 전하기로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마음을 바로 전하기로 합니다. 부모님과 스승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어이없는 안타까운 이별으로 결단했습니다. 석가머니는 인간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여기는 사람 둘째 이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 셋째 이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넷째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다섯째 이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 부족하지만 저도 첫 번째 사람으로 남겨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중복해서 드린 말씀도 있고 여러 번 예로 쓰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삶의 공식 여러 가지 해당되어 고치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힘든 일 어떤 일에도 삶의 공식을 적용하여 행복해 지시기를 마음냅니다. 2022년 6월 우주에서 보낸 꿈을 이루는 기쁨의 집 평창에서 백세 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교 주말이면 금요일이면 평창으로 가세요. 저도 이분 평창 집에 자지는 않았고요. 구경 간 적이 있는데요. 긍정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믿음 스승의 믿음을 철턱같이 믿고 따라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런 믿음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분이고요. 뒷부분 이거였구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 위기는 기부의 다른 말 이 단어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꿈을 이루게 하는 삶의 공식 슈퍼 어게인 최원교 님의 책을 읽어드렸고요. 이 책을 구입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아무데나 펼치셔서 보셔도 다 주옥같은 글들이거든요. 함께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